아니 잠시만 그럼 오요야 욕 한번 해봐 한번 들어봐야지 안 들어볼 수가 없네 아 굿들 어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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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믿으세요 진짜 내가 지금 말해놓을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진 마거든요 여러분 진짜 안진다는 마인드라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지잖아 벌칙 플러스 포니테일 연습하기로 걸게 포니테일도 내가 존나 연습할게 그냥 1분 59초 짜리거든 내가 저거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연습해서 할게요 일단 게임 자체는 배그를 할 거야 일단 게임 자체는 배그를 합니다 진짜 꼴등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기는 거는 문제가 없고 벌칙은 그냥 한 놈만 조진다는 마인드거든 아마 내기에서 지면은 한 시간 최대 3시간까지 뭐야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야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벌칙이요 그걸 지시면 벌칙을 또 하신다면서요 저는 아시잖아요 근데 절대 안져요 안진다고요? 진다라는 단어 자체가 나랑 잘 안 어울려 그냥 나랑 잘 안 맞아 우리의 목표는 누구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 3명 다 6번 크루를 하면서 이런저런 신인 컨셉이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애덕이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특히나 우리 3명 다 솔직하게 말하자 우리 3명은 약간 수다미 김봉팔 0파리파 음란막이 컨셉을 안해도 충분히 음란막이 충분히 끼는 것만큼 섹시하거든 형 오요가 못 들어주겠다는데 그럼 잠시만 야 오요 초대해봐 하세요 오요야 적당히 다 하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송한데 아니 그거 침묵이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다 필요 없고 섹시는 무슨 다 필요 없고 너 그냥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너 어차피 우리 다 생긴 지 알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 나 방금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 다 잘 생긴 거 알지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생긴 거 아냐고 아니 우리 생긴 거 아냐고 오요야 수다미 수다미 어 알고 빨리 오빠도 알고 그치 그러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여자의 시선으로 뭐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섹시함 순위 한 번 이겨봐 아 생각하기 싫은데 아니 정말 그냥 진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다 필요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누가 제일 섹시해 내가 섹시함 너한테 딱 치고 있어 수다미 그냥 수다미랑 수다미랑 못 봐주게 말하는 거야 아니면 누구누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수담 애덕이 봉파리 일단 애덕이는 애덕이는 섹시의 시옷도 꺼내면 안 되고 아 오케이 애덕이는 일단 아닌가 불편한 거 질문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세요 수다미 너 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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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건 아니잖아 야 나 늑대야 야 다필없이 딱 야 뭐 다필없이 그러지마 진짜 안찍겨워 어휘야 너 바로 안 먹어? 어휘야 누가 섹시하냐고 어휘야 너 좀 깔지 말라고 아휘야 내가 더욱더 경고했지 목소리 깔지 말라고 했지 아휘야 미안해 아 난 목소리 안 먹어 일단은 일단은 제일 최하고 최하 그 다음에 수다이인 것 같고 응 아 내가 그러면 수다이는 응 난 약간 섹시하면 욕을 좀 섹시하게 하는 사람이 좋고 약간 그게 진짜 섹시라고 생각하거든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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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좀 태생적으로 섹시하다 보니까 아 방금 눈에 또 섹시했다 미쳤어요? 야 그리고 공기를 몇 퍼센트에 얻는 거야? jrp야? 아 그리고 뭐야 그리고? 음 음 아 08님이랑 오빠 순위를 매기가 힘드네 그래 또 한 번만 글러봐 아 그냥 오빠 1등 해 어우 그냥 오빠 1등 해 아 나 저거 숨소리 섞인 거 저희들이 더 이상 미쳤지 않다 아 왜 거치 거짓말 해줘 야 야 안 그러면 저거 숨소리 계속 될 거 아냐 야 오호야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거절 주는 듯이 행동하지 마 어쨌든 내가 1등이었잖아 막 1등 1등 그냥 어쩔 수 없이 준 척 음 어쩔 수 없이 1등을 준 척 알겠어 아니 근데 실패한 거 같은데 어쨌든 아 알겠어 우리 넷 다 비슷비슷하게 섹시하다 근데 수다마 아니 3등이 1등한테 비비는 건 좀 근데 08이파는 섹시의 심옷은 있지 수다마 너는 섹시한 진짜 머리가 뭐 있지? 나 한 번 해봐 너 한 섹시하게 욕해봐 그러지마 우리 친구끼리 그럴 줄 알자 왜 그런 거야 너 너 섹시하게 욕해 야 수다마 섹시하게 욕 한 번만 해봐 지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로 아 진짜로 너가 08이파보단 낫지 아 수다마 제발 진짜 나 미친 거 같아 솔직히 내일도 내가 더 섹시하지 아 너 섹시한다고? 아아 미래 섹시가 되겠다고? 어디지 섹시한다고? 아이고 참한 섹시네 우리 오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 잠시만 오요야 너 욕 한번 해봐 난 들어봐야지 안 들어볼 수가 없네 아무줄 오요요? 섹시 형 이게 이게 이거 썸네일 알지 뭔지? 무슨 갬성인지 알지? 동파리파 수단 발밑에 깔아놓고 욕하는 오요 아 욕하면서 칙칙 때리고 있는 오요 이거 확인 칙칙도 들어 오케이 내가 섹시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그래 알겠어 얘들아 그러면은 애덕이가 꼴지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뭐 오요가 애덕이 꼴등으로 골랐으니까 우리도 게임 잘 알지? 지도 한번 눈치껏 알겠어 오요는 10만원 내 거야 아 이 씨발 반이나 가져간다고? 아니 미친건가? 아 나 순간 소름 돋았잖아 3만원 3만원 아 그럼 고민해볼게 그러면 오요야 다른건 모르겠고 응 그냥 어디가서 섹시하다는 말은 하지마 왜? 안쓰러? 안쓰러? 안쓰렸냐고? 어 그렇게 그렇게 불쌍하게 보진 않았어 아 그래 그러면 어떤데? 욕 한번만 다시 해봐 진짜 마지막으로 그냥 씨발만 씨발 아니 섹시하게 해봐 씨발 아 잠시만 뭐야? 아 귀에 습 깁차 바람꾼 거야? 아니 귀에 습 깁차나고 씨발 씨발 아 이거 풍선 불어? 왜 나한테 공격상사 아니 근데 오 뭐야 방금 오요 방금 오요 방금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오 다시 해봐 뭔데? 아 방금 했던 것처럼 다시 해봐 아니 아니 그냥 웃으면서 약간 오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지금 한번만 다시 해봐 어 개찐따 모르겠는데? 개찐따 같다 진짜 개찐따 같다 진짜 개찐따 같다 야 웃으자마 야 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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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친구예요 그렇게 찐따 라고 놀리지 마세요 원래 찐따끼리 노는 거야 같은 찐따끼리 노는 거야 같은 찐따라도 거기에도 순위가 있는 거야 오요야 뭔 소리야 찐따 순위로 매겼을 때는 잠시만 우리 중에 가장 찐따는 누구야? 우리 중에 제일 찐따? 동파리파 동파리파 내가 여기서 제일 인싸야 이것들아 진짜 미친 거 아냐? 진짜 그렇긴 해 야 아니 근데 공파리해봐 나 공파리파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인싸는 자기 입으로 인싸라고 안 해 야 인싸는 진짜 어떤 건지 아냐? 야 왜 내가 인싸야? 야 내일도 약속 없고 뭐래도 약속 없는데 막 이러는 게 인싸고 잘생기면 잘생기면 동파리파 뭔지 알지? 야 나 내일도 약속 없고 그랬는데 잘생겼다 그러면 그냥 안 나가는 거야 그럼 그렇지 그래서 공파리파가 인싸는 건가? 그렇지 공파리파 고마세요 라고 댓글이 도백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조회수에 우리가 얻는 조회수와 수익에 비하면은 충분한 이득이지 않을까 그니까 그럼 나 맛있는 거 사주는 거야? 뭐 사줄 거야 배고파? 브링크 지금 브링크 사줄까? 카톡페 사줬는데? 나 보내줄 수 있지 그 다음에 를 통해 형 카카오톡 있잖아 결제가 안 되나요? 카톡페이 없어 그래서 너가 사준다고 근데 형이 사줬다고 내가 나중에 갚을게 내가 나중에 갚는다고 한국 가면 갚을게 한국 가면 갚는 한국 가면 갚을게 한국 가면 갚는다고? 지금 아니야 갚지마 내가 사줄게 치킨 하나 사줘라 그래서 오효가 제일 부자지만 내가 사줄게 갑자기 치킨 먹고 싶었어 브링클? 어 브링클 먹고 싶었어 응 브링클 수다미가 사줄 거야 뭐야 그러면 내가 내년에 사줄게 내년에 사줄게 내년에 사줄게 그래 어 그래 그래 수다미 돈 없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불쌍한 수다미 괜찮아 이 누나가 이 누나가 이해해 우리 수다미 역시 진짜들은 달라 역시 어이여 어이여 어이여야 고마워 뭐하는데? 왜 나만 빼고 해? 왜 나만 빼고 하냐고 니가 약속을 잡아 너 안 불러주나 우리 나쁜 사람들 나 반국으로 야 쟤 맨날 막 중력이랑 막 이렇게 놀면서 우리 안 부르면서 같이 우린 나 안 불러 누가 보면 우리가 왕따 시킨 줄 알겠는데 맨날 우리 한 번도 불러주고 맨날 자기는 안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랑 막 놀면 맨날 다른 사람이랑 막 난 소개비 안 시켜줬으면 유튜브에는 올라가지도 않으면 우리 유튜버 그러니까 어이여 유튜브에 안 올라간 지 2만 년 됐어 나 어이여 유튜브에 내가 있는지도 몰라 난 왜 합방하러 가자 우리 가자 어 그래 찐다들끼리 모여서 Show ya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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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